이번에는 봄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두 분을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세대 대표가수 정모입니다 오늘 이렇게 뮤직뱅크 오랜만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K-POP을 이끌고 있는 멋진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됐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서입니다 우선 컴백을 하게 되다니 정말 설레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요 저는 뮤직뱅크 무대가 처음이라 그런지 더욱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싱어솔레이터 정모씨 이번 신곡 니가 아니면 안 돼 어떤 곡인가요? 니가 아니면 안 돼는 제가 처음으로 시도한 댄스팟 장르이고요 많은 분들이 혹시 재회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곡을 듣고 다시 한번 사랑을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모씨의 라이브한 소절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?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니가 아니면 안 돼 오늘 아님 영영 떠날지 몰라 네 감성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경서씨 제목부터 사연이 느껴지는 나의 엑스에게 어떤 곡인가요? 네 이번 신곡 나의 엑스에게는 이제는 추억이 된 사랑했던 시절을 아직도 그리워하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는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경서씨의 신곡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? 네 우리 다시 만날래 예쁘게 빛나던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의 컴백 무대를 만나기 전에 로제아나씨를 먼저 만나볼까요? 고쌤는 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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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쌤는 추이